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기초상에 나오는 받침없는 히읗단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제 소리를 듣고 같이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. 하마 호수 휴지 하프 호두 혀 혀 후추 후추 호루라 호루라 미 호미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읽어보신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저를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호 호 호 호 호 수 혀 혀 혀 혀 지 지 지 지 휴지 하마 하마 지 지 호 호 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받침없는 히읗단어를 공부해보았습니다. 열심히 연습하세요. 감사합니다.